오랜만에 윈턴클럽의 코시루떡에서 금요일 밤 풍겨운 모의 건배장에서는 클럽의 노장인수영의 라이브 공연 중 노래에는 별 분심이 없어요 특검 말고는 열창하는 자빠장기 분위기가 썰렁합니다 18노래시켜놓고 잤다만 해 여기 꿈은 인생 그룹 출연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혁집이 이제 바뀌나가 주저버리고 아멘 기운하네 그따 결혼식 날씨 하 1절만 하시지 맥주나 마시죠 그 세월은 언제 이 세월은 언제 아니 지금 노래 감상하고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박수 아니 그 같아 나는 노래 부를 때 땀 조절하는 거 형님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상했어요 아니 스타면은 그런 거 다 감수해야 되는 거야 맹시로 떡밥이가 즐겁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좋은 학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professora